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그 동물들이 믿어왔던 동물들이 주입받아 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양이 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이제 그때 그 하인들렉스로 뒷다리로 서있는 돼지를 클러버가 목격했죠 그래서 이어서 yes it was a squiller squiller 맞았다 he was strolling across the yard 하는데요 stroll은 이렇게 산보하다 기분 좋게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stroll라고 해요 빨리 빨리 안 다니죠 느긋하게 across the yard across니까요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다른 돼지들도 뒷다리로 걸으면서 이제 다른 나머지 동물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거기서 시작해서요 이제 맨 마지막 점에는 이래요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나오는데 그 위스키 문제가 됐던 위스키를 자기들만 먹은 게 아니고 이제 그 필킹튼 옆집 애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이제 동물과 인간의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맨 처음에 이 리벨리온을 시작할 때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했던 모든 얘기들을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는 인간과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동이 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죠 from man to pig 그러니까 이 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다 돼지를 봤다 and from pig to man 돼지를 봤다 사람들을 봤다 다시 했어요 but already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was which 어느 게 man인지 어느 게 pig인지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들이 다 섞여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he carried a whip in his trotter 자 이 족발에 whip 채찍을 들고 있었어요 there was a deadly silence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아주 진짜 적막한 굉장한 침묵이 하나의 a deadly silence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침묵이 아니라 굉장한 그 자리에 있었던 a deadly silence가 있었죠 amazed 놀래고 terrified 끔찍하게 느끼고 그리고 huddling together 그러니까 hug가 안 따죠 그러니까 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the animals watched the long line of pigs 돼지들이 줄지어 나오는 거죠 march slowly around the yard 자 이 watch라는 동사가 지각동사죠 본다 본다 다음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이 무엇 하는지를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보통 가리키는데 목적어인 the long line of pigs를 받고 얘네들이 뭐 하는 것 할 때 이 watch라는 원형을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watches 이런 형태를 쓰지 마시고 동사원형이나 ing형이나 pp형이나 그렇게 변형이 된 걸 써주셔야지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다가 s를 붙이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to를 붙이지 마셔야 돼요 to를 붙이지 않습니다 watch a long line of pigs to march 이러지 말고 그냥 march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이죠 물론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watch the long line of pigs march slowly round the yard에서 얘들을 빈그렇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진하는 걸 보았어요 march it was as though 이 전체가 이 네 단어가 마치 이런 정도의 의미죠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다 the world that turned upside down then there came a moment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re came a moment 이제 주어는 엄어먼이에요 한순간이 왔다 그리고 이제 엄어먼을 설명하는 when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when the first shock had run off 첫 번째 느꼈던 shock이 와 어떡해 이게 이제 shock이죠 이게 run off는 달아서 없어지고 굉장히 놀랬다가 서서서서히 좀 풀리잖아요 so run 이라는 동사는 where, were, won 입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달다라는 말이기도 한 where 그게 이제 off는 떨어지는 걸 말하니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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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라들었고 faded out 한 거죠 and when, in spite of everything, in spite of their terror of the dogs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란 예를 들어 개들에 대한 그런 공포 그리고 또, in spite of the habit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developed through long years 그 여러 해 동안 만들어진 습관인데 the habit of never complaining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절대 불평하지 않는 습관 never criticizing 절대 또 불평도 안 하고 또 불만도 제기하지 불평,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져도 complaining이나 criticizing을 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 of로 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표시해 놨는데 첫 번째 of는 in spite of something이잖아요 그 다음에도 in spite of something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of는 in spite of the habit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of는 the habit of로 연결해야 돼요 the habit of never complaining 그럼 이제 뭐가 무엇에 연결되고 뭐가 무엇에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of the habit 할 때 습관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제 말이 잘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습관인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developed through long years가 the habit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 오랜 세월에 의해 개발된 이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of never complaining, never criticizing, no matter what happened 이게 이제 어떤 습관인지 우리에게 궁금하던 정보를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the habit of never complaining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지만 장황하게 했지만 문장 구조라는 것도 문법 구조로 파악하는 것도 핵심은 의미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연결해야겠고 이렇게 연결해야겠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in spite of everything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모든 자기들이 이렇게 억압되어 있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만큼은 못 참아 이렇게 된 거예요 they might have uttered some word of protest might have a pp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utter, 발언하다 some word of protest 항의의 말을 한마디쯤은 뱉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but just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as though at a signal at a signal the signal이 딱 온 것처럼 마치 그렇다는 듯이 all the shit burst out into a tremendous bleeding up 모든 양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bleeding을 하는 거예요 fall less good to less bad가 아니라 better fall less good to less better fall less good to less better 장기 집권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동물들은 다 fall less고 자기들만 to less니까 to less better 예, 연구 집권 하겠다는 거네요 you went on for five minutes without stopping 멈춤 없이 5분이나 and by the time the ship had quieted down 그래서 양들이 had quieted down 자기 스스로 이제 5분이나 떠들다가 조용해질 때쯤 by the time이라면 그때쯤 되자 the chance to utter any protest 이걸 말할 기회가 had passed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for for 다음에 주어동사가 또 나와요 for the pig had marched back into the farmhouse 그래서 다시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영어를 읽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for 앞에 쉼표가 있죠? 글을 읽을 때 for 앞에 있는 쉼표가 이야기가 끝났고 쉼표하고 for가 나온다 그러면 이 for는 대체로 전체사가 아니라 등이 접속사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등이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 더 픽스 동사 head march 맞구나 하고 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읽으실 때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아마도 이게 아닐까? 아 맞네 아 이게 아니고 저거구나 이렇게 자꾸 읽는 동안 한 켠에서 같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눈을 읽고 내 머릿속에서는 여지를 몇 가지 둬서 그 중에 이거구나 하고 결정을 해가면서 읽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또 가보죠 for once 딱 한 번 벤저민이 consent to break his rule consent라는 말은 보통 허가하다 또 동의하다 허락하다 자기의 원래 이제 룰이 있는데 그걸 한번 깨겠다 딱 한 번 깨겠다 그리고는 he read out to her 클로버에게 읽어줬어요 what was written on the word 벽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를 읽어줬습니다 there was nothing there there was는 있었다 혹은 없었다 there was not 한다면 없었다 그런 의미만 있지 there was 시작하는 there에는 거기에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re was nothing there 한 번 더 there라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there was nothing there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w 이제는 except 딱 하나 이외에 a single commandment 원래 seven commandments였는데 a single commandment만 남았어요 it ran 그것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all animals are equal 예 이걸 우리가 믿어왔던 건데요 but 이러면서 뒤에 추가한 거예요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after that 이걸 읽고 나니까 it did not seem strange 이상할 게 없어요 but next day the pigs who were supervising the work of the farm 여기까지가 이제 픽스 설명하죠 supervise super 위에서 advise 본다 자기들을 위에서 보면서 감독해요 the work of the farm 이걸 supervising 하고 있는 픽스들이 all carried whips in their trotters 다 채찍을 들고 다녀도 왜냐하면 more equal than others in 동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it did not seem strange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a week later in the afternoon 오후에 a number of dog carts 아까 그림에 잠깐 보셨던 그 전에 수업에서 보셨던 dog carts 이제 사람이 한 두 명당 탈 수 있는 그 차들 the carts가 몇 대 a number of 라는 거는 이제 a lot of 많다지만 a number of 몇몇 개쯤 되는 the carts가 drove up to the farm 농장에 왔습니다 a deputation of 하는데요 deputation은 파견된 파견단 정도의 말이에요 de가 down을 뜻하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이제 아래로 보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디 외국에 어떤 어떤 사람들 사절단을 파견했다 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a deputation of neighboring farmers 이웃 농부들이 어떤 파견단을 한 단체가 had been invited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to make a tour of inspection 해서 animal farm을 구경하자는 거예요 they were shown all over the farm 다 구경을 했고요 and expressed great admiration for everything they saw wow 이렇게 admiration admiration에는 m-i-r 이라는 스펠링이 있는데 이게 miracle 와 기적이다 이렇게 경탄을 표현했습니다 especially the windmill 와 이렇게 된 거죠 the animals were weeding the turnip field turnip 이제 순무라고 일종의 무인데 그 필드에서 이렇게 weeding 잡초를 뭐라 그러죠 풀뿐 콩지야 가서 뭐하고 와라 하여튼 풀 뽑는 거 있잖아요 그 weeding weeding 잡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they worked 김맨다 이런 표현 있죠 그걸 하고 있었어요 they worked diligently hardly hardly raising their faces diligently 는 worked 를 수식하고 hardly 는 raising 를 수식하죠 they worked diligently 근면하게 일을 했고요 hardly raising their faces from the ground 땅에서 얼굴을 들지를 거의 않았습니다 and not knowing whether to be more frightened of the pigs or of the human visitors 동물들은 이 낯선 상황에서 엄청 쫄아있네요 그래서 돼지를 더 두려워 해야 할지 아니면 human visitors 에 대해서 더 두려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하여튼 이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동네 사람들이 animal farm에 초대되어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that evening loud laughter and burst of singing 그 farmhouse에서 이제 뭐 큰 파티가 벌어진 거죠 came from the farmhouse and suddenly at the sound of the mingled voices 여기 mingle이라는 말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믹스하고 비슷한 말이죠 섞인 목소리들의 소리에 at 그걸 딱 귀에 듣고 the animals were stricken with curiosity be stricken with 타격을 받는 건데요 be stricken with curiosity니까 너무 큰 호기심이 찾아온 거예요 what could be happening what could be happening in there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now that 이제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animals and human beings were meeting on terms of equality on terms of 이거 이제 on terms of terms라는 단어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on terms of 이렇게 셋이 붙어있으면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I could be happening there 무슨 일까 너무 curiosity가 세진 거죠 그래서 with one occurred 여기 occurred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누구에 따르면 이럴 때 occurring to 누구 이럴 때 그 occurred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 합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합의하면 with one occurred니까 같은 마음에서 의견이 일치하여서 they began to create 살살살살 기어갑니다 as quietly as possible into the farmhouse garden 해서 저 안으로 들어간 거죠 creep into the farmhouse garden 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farmhouse의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 꽤 긴 얘기는 필킹턴 씨가 하는 연설입니다 it was a source of great satisfaction to him he thought 와 굉장한 satisfaction 만족감의 resource입니다 여기서부터 만족감이 흘러나옵니다 and but sure to all others present to feel that 그리고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all others present 거기 참석한 모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겠죠 that a long period of mistrust and misunderstanding had now come to an end 긴 기간 mistrust 불신과 and misunderstanding 오해의 a long period가 had now come to an end come to an end 끝났다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 too many farmers that assumed 너무 많은 농부들이 추정을 했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without due inquiry inquiry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 안에 qi 동그라미를 하시고 question 이렇게 적어 두세요 의 질문이에요 질문 inquiry 의 qi question 을 말합니다 due 라는 건 참 영어에서 좋아한 단어예요 마땅한 때가 된 그러니까 뭐 during 뭐 뭐 할 동안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설명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due 는 마땅한 undo 하면은 부당한 때가 아직 안 된 overdue 하면은 기한을 넘긴 원래 기한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during 처럼 그래서 때가 돼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due한 일이다 이런 얘기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될 때 돈을 내라고 기한이 됐을 때 돈을 내라고 하는 건 due한 일이고 기한도 아직 안 됐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undue한 거고 기한을 넘겼으면 overdue한 거다 일단은 due due inquiry 마땅히 물어야 할 걸 묻지도 않고 추정만 했어요 뭐라고 추정했냐면 that on such a farm 그런 농장 즉 동물들이 운영을 하면 a spirit of license and discipline 라이선스 우리 이제 면허증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 면허증을 아마 따 보셨을 텐데 이 면허증은 L-I-C-E-N-S-E-요 근데 지금 여기는 L-I-C-E-N까지 똑같은데 C이죠 둘 다 허가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건 라이선스 S-E-N-A 근데 이 라이선스 C-E-N은 거의 뭐 타락이죠 방탄 너무 허락을 많이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니까 타락과 이런 거 또 Indiscipline 하면 Discipline is south control 자기 통제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물란함 이런 것들이 Would prevail Peach 만연하고 우세하고 쫙 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필링킹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머들이 막 굉장히 신경 쓰고 걱정하고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동물들까지도 오염을 시킬 것이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농부들이 이 animal farmer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안서씨를 쫓아낼 때는 익스펠 이랬고요 지금 여기는 밖으로가 아니라 여기저기로 흩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해당하는 디스를 몰아낸다를 뜻하는 펠에 붙였어요 그래서 모든 의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다 봤어요 with their own eyes 자기 자신의 눈으로 and what did they find? 우리가 뭘 찾았죠? not only the most up-to-date methods it's up-to-date 최신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discipline and orderliness 절제도 있고 또 정돈되어 있고 order order가 이제 순서를 뜻하니까 orderly 하면 정돈된 orderliness 하면 정돈됨 이런 것들이 which should be an example to all animals everywhere 이런 것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농부들에게 하나의 예가 되어야 할 여기서 example은 본보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동물농장에 있더라 라고 굉장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and now he said finally 마지막 얘기는요 패킹튼 얘기입니다 he would ask the company 여기 모인 사람을 company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동료들을 to rise to their feet to their feet 앉아있지 말고 딱 발이 발바닥에 땅에 닿도록 서시고 and make certain 분명히 합시다 make certain that 대절을 분명히 합시다 their glasses were full 다 찾는지 확인하시고요 gentlemen conclued Mr. Pilkington gentlemen I give you a toast 자 toast 축배를 듭시다 to ~~ 이러거든요 우리는 위하여 이러지만 영어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이죠 몸을 위하여 보다는 to the prosperity of animal farm 동물농장의 prosperity 번영까지 그때까지 갑시다 하고는 축배를 들었어요 다음 he did not believe he said that any of the old suspicions still lingered 자 음 여기는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페이지 남았죠 오 굉장히 길었어요 두 페이지 남았는데 여기 he는 니폴리언이에요 니폴리언은 정리 발언을 합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he said that any of the old suspicions still lingered 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suspicions 의심들 여러 의심들이 있었는데 라이선스라든지 인디서플린 같은 그런 의심들이 still lingered 이 lingered 라는 말은 오래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요 요거를 이제 longer 이렇게 연결해 linger 하지 말고 longer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좋으실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해결이 됐겠지만 but sudden changes had been made recently in the routine of the farm 농장의 routine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떤 변화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sudden changes를 설명합니다 which should have the effect of promoting confidence still further 이미 만들어진 그 confidence 확신 또는 믿음 우리가 서로 이제 믿게 됐는데 이 믿음을 더 promote 증진시키는 still further still은 이제 further를 강조해요 더 멀리까지 promote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가질 겁니다 here turtle here turtle here turtle he turtle he가 이제 here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to를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the animals on the farm had a rather foolish custom 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다소 rather 다소 어리석은 custom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 관습의 내용은 addressing one another as comrade 해서 서로서로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foolish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is was to be surprised 이것은 억눌려질 겁니다 이제 동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지도자 이렇게 부르지 동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합니다 해서 나머지 동물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거죠 he had only one criticism he said to make of Mr. Pickington's excellent and neighboring speech 하는데요 여기서 he는 Napoleon이에요 딱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criticism 다음에는 of what 이 나와야 돼요 이제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중간에 이제 he said to make 요거 이제 삽입된 거고 만들 비판이 있고요 무엇에 대한 비판이냐면 criticism of Mr. Pickington's address 혹은 speech 이렇게 된 거죠 Pickington 시에 훌륭하고 또 neighborly friendly 같은 말이죠 이웃 따뜻한 이웃 같은 그런 연설에 대해 만들 하나의 criticism 비판이 있습니다 Mr. Pickington은 had referred throughout throughout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referred to animal farm 동물농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he could not of course no 아 물론 몰랐겠죠 왜냐하면 for he Napoleon was only now 지금에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걸 발표하니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름 animal farm 이라는 이름이 had been abolished 자 ab라는 말이 away를 뜻해요 멀리 추방 이건 폐지 됩니다 hence first 이제부터는 the farm was to be known as the manor farm 장원농장이라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which he believed 자기가 믿기에 이것이 which was its correct and original name 이것이 옳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와 이 상황을 지켜보는 동물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진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동물들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참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보내고는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12 voices 이제 6명의 사람과 6명의 돼지가 모였는데요 이 12개의 목소리들이 we're shouting and anger 게임하다가 뭐가 문제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아까는 되게 서로 자의 좋은 것처럼 하다가 카드 게임하고 술 마시다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분노 속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alike 했다 like에다 어를 붙이면 비슷한 이라는 말이죠 비슷했다 no question 질문이고 뭐고 이제 질문이고 뭐고 what had happened to the faces of the pigs 돼지들의 얼굴들에 뭔가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no question 분명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the creatures outside 창문 밖에 있던 동물들은 looked from pig to man 돼지에서 사람으로 and from man to pig and from pig to man again 또 이렇게 but already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was which the end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동물농장이라는 소설 하나를 그래도 좀 부분 부분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릴 때 1984는 읽었는데 동물농장은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런 기회에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만나서 수업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던 것을 엄청나게 bless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론 이 책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전체주의 사회 그들이 겪었던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만든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되게 건강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선진국가가 아닐까 그런 정치인 나몰라라 하면 선진국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확신을 요새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럴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실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수업은 노인과 바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할까 아직 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수업 다 끝나도록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업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이제 우리 조교 학생 또 카메라 뭐 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을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오래간만에 아니 또 처음으로 이런 고전을 읽는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또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